현대글로비스가 충남 아산에 물류유통센터를 짓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11일 아산 제이테크노벨린의 자동차 반조립 부품을 국내에서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으로 공급하기 위한 아산 제이KD센터를 착공했습니다. 아산 제이KD센터는 건축면적 2만 720제곱미터 규모로 자동차 반조립 부품 포장장과 관련 사무동 등이 들어서게 되며 올 연말 준공됩니다.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130여개 부품협력사로부터 조달받은 700여개 자동차 반제품을 기아차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 공장에 전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아차는 내년 상반기부터 몬테레이 공장에서 K3 등의 완성차를 연간 30만 대 규모로 양산하는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KSG뉴스 김단아입니다.